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손바닥 뒤집기의 달인 어떤 얘기를 전달할 때 중요한 요인 하나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분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편 내 편을 편가르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을 3박 4일로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 청년 토크쇼 토크 콘서트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하다 힘드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 이게 나중에 민주당 지휘자들이 아니 이재명 후보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존경하는 거요 그러자 거기에다 해명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엄청난 설화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러자 인터넷 공간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패러디를 하는 겁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존경하는 문재인님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참 적나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렇게도 말 바꾸기를 할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 서민을 섬기겠다고 했더니 진짜 섬기는 줄 알더라 존경하는 호남 여러분 했더니 진짜 호남을 좋아하는 줄 알더라 문재인과 원팀이라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부동산 잡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기본소득 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문재인 정부 정책을 좀 비판했더니 진짜 비판하는 줄 알더라 내가 비천한 집안 출신입니다 라고 했더니 진짜 비천한 집안인 줄 알더라 또 이제 대구 경북 tk에 가서 거기 출신인 전두환 대통령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어디 간다더라 아 저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주기 되는 날입니다 오늘 포스텍 가서 또 이제 뭐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또 박태준 막 이렇게 박수치는 얘기를 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동네 그 고향에 가서 하는 얘기는 그 전까지 해왔던 얘기와 또 손바닥 뒤집기를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흘 연속 언급을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눈에 띄는 정치입니다 또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간 자리에서는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두환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경제를 호황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은 그 전주환 전 대통령이 성과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경북 칠곡에 가기 전까지는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전두환은 명백하게 내란 학살의 주범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광주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 광주에서 칠곡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요즘은 동서로도 도로가 많이 뚫려 있어 가지고 거기 딱 가서는 경제 성과가 있다 다부동 전투 그 자체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말을 뒤집고 있죠 다부동 전투는 낙동강 전선에서 6.25 전쟁 때 북한군 공세를 막아낸 그런 우리 국군들의 전적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 그 전투를 이끌었던 분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거기 가기 직전까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친일파라고 그랬어요 참 쉽죠 이재명 후보 말 뒤집는 거 참 쉽죠 이제 대구하고 경북 칠곡 안동 등에 갈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 성과를 낸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농지개혁을 했는데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경북 문경에 가서는 박정희 시대의 고속도로가 전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너지고속도로와 바람과 태양이 여러분을 부여하게 만드는 큰 자원이 되는 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글쎄요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바뀌는 것을 쭉 보면서 하나 귀에 좀 거슬리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 누군가를 말할 때는 대개 수평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대이거나 아니면 약간 하대 하거나 일대 하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외부 인사들하고 뭐 이렇게 아 우리 학교에 학생들 중에 눈에 띄는 음악에 소질이 높아서 눈에 띄는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재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눈에 띄는 정치인 이재명은 한국말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낌을 안 갖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니 한국 갤럽이 광복 70주년에 조사를 했는데 역대 대통령 선호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이에요 2등하고 더블 스코어가 나는 그런데 이제 와서 뭐요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요 그동안 어디 이재명 후보는 달나라에서 살다 왔습니까 와서 보니까 한국에 역대 대통령이 열 몇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눈에 띄네 그리야 지금 그런 말투를 쓰는 겁니까 지적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 부흥 대통령에 대해서는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양심이 있다면 지난번 대선 때 그렇게 말했던 것을 먼저 사과하고 그때는 제가 정치적으로 미숙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도 얘기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도 얘기해야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하도 회군을 4번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좀 지나치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것도 잔챙이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을 집대성한 것처럼 보이는 핵심적인 사항을 4개나 거둬들였습니다 조선조 창업을 한 이성계 장군이 와서 혀를 내두르고 갈 만큼 유하도 회군을 한 달 사이에 4번 첫 번째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전부 다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거둬들였습니다 고집을 피우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말로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잔여액 주겠다는 거였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첫 번째 유하도 회군 두 번째 유하도 회군은 국토보유세 이것도 아주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지금까지 그 기본 시리즈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울거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토보유세 신설하자 그래서 기존에 냈던 재산세 종부세 플러스 국토보유세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딱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에서도 이거 안 된다 그 얘기가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자 그것도 철수 세 번째로는요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분 관심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대한 법 중의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가령 남성들끼리 둘이 부부가 돼서 살더라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외국에 선례가 다 있습니다 가령 부부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면 여성들끼리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기본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따라서 이 법이 한번 통과가 되면 나머지 관련된 민법, 형법, 기타 등등 모든 법을 그 기본법에 맞춰서 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 입장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고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주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유아도 회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의 문화적인 기본 뼈대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 원리를 규정지을 수도 있는 법이고 이 법에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가 어떤 대통령 후보의 정치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찬성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교계 단체를 찾아가서는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이렇게 물러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유아도 회군을 세 번째로 했습니다 그중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유아도 회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처음에는 대장동 게이트 특검에 반대한다 그랬다가 찬성한다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우리가 며칠 지난 거는 그냥 빼놓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정치인 이재명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 버릴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유아도 회군이 특검 반대에서 특검 찬성 물론 전제 조건이 조금씩 붙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유아도 회군의 달인 한 달 동안 네 번이나 했으면 달인자 붙어도 되죠 여러분 안 합니다의 달인 어제는 굴신의 명수 제가 그런 말도 썼습니다 기본소득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지난 대선 국민에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 국민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다 없애고 마지막 하나 등뼈와 같은 하나를 남겨놓는다면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 국민이 반대하면 그때 그 국민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고 퍼센테이지로 분석을 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철회한다는 뜻입니다 국민 이름으로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왜 기본소득으로 표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고 본 것이지요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 경제학과에 가서 가난한 사람은 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고 부자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 쓰고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서울대 경제학부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버전의 이재명식 경제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금융의 대원칙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경제 강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말도 했어요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다 경제는 정치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경제는 과학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 같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세계 어느 나라 정치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재명 후보가 매우 뭐라고 할까요 용감하다고 할까요 용감 무쌍하긴 합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지 그걸 알기는 하는 건지 아무튼 이게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입니다 왜? 어떤 얘기를 전달할 때 중요한 요인 하나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분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편 내 편을 편갈하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참 교묘한 방법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 오랜 그런 저희 동료 기자들이나 또는 정치판에서 평생을 지내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역 감정 건드리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해서는 안 될 짓인 줄 알면서도 한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기는 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찍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찍고 충청 대망론 하면서 또 충청도 유권자는 충청도 출신 찍고 그것이 우리나라는 말끔하게 씻겨지지 않는다 결국은 그쪽으로 돌아서는 유권자들이 많다 이제 그래서 그 이성적으로는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도 충청도 후보건 경상도 후보건 나라를 위해서 인재 동량감을 내가 찍어야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가서 감성적으로 움직일 때 보면은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찍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잘 아는 이재명이 그걸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건드리고 다니는 겁니다 경북 봉화군 만산고택 만산고택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만산 강용 성이 강이고 이름이 강 만산 강용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조선 후기 때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봉화군의 집입니다 한옥 집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재명이 거기 가서 행사를 하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색깔 똑같다고 빨간색 찍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TK 망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줬습니까 이 빨간색 찍었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국민의힘 상징 색깔이거든요 빨간 후드티 입고 왜 선구 유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경북 봉화에 있는 그분들한테 빨간색 찍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 찬밥신세 아니었어요 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들 제가 강연 가가지고 참 많이 접해봤는데요 그분들은 보수 정권 시절에 오히려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다른 곳은 오히려 더 지원이 많이 갔는데 대구 경제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래서 막 울분을 토하시는 분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이재명은 타고 드는 겁니다 빨간색 찍어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국민의힘 많이 찍어줬는데 결과가 뭐야 망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교묘하죠 이제 거기에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호남에서는 이재명이 호남을 갔는데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호남에서는 당신은 호남 사람도 아닌데 당신은 호남 개혁 정신을 실천해 와서 지지한다 그런데 당신은 tk에서 태어났다는데 지지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냐 너희 고향 원래 그러냐는 얘기를 며칠 동안 들었습니다 전라도에 갔더니 전라도 사람들이 이재명이 너 경상도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너 지지도 안 해주대 네 고향은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재명이 그렇게 경상도 tk에 가서 그러는 겁니다 호남에 갔더니 오히려 호남 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째서 경상도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냐 국민의힘 빨간색 찍었지만 망했지 않았습니까 지역감정 네 글자에 한 글자도 입에 울리지 않았지만 이게 바로 지역감정 건드리는 유세 발언인 것이지요 지역을 자꾸 얘기하고 김천에 있는 황금시장에 가서 또 거기서도 연설을 했는데 대구 경북을 보면 왜 이렇게 점점 희망을 잃고 퇴락해 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매년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줄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색깔 색깔론 이제 이념 논쟁의 색깔론이 아니라 민주당은 파란색 국민의힘은 빨간색 색깔론을 거기다가 슬쩍 얹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 유권자들한테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역감정을 얘기하느냐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라도에 가서는 또 전라도식 지역감정 발언을 교묘하게 설파합니다 전북 전주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북이 지방이라 차별받고 호남이라 차별받고 또 호남 내에서는 대부분 정책들이 광주와 전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중 차별을 받는다 전라북도는 3중 차별을 받는데요 지역이라서 차별받고 호남이라서 차별받고 전라남도에 치이고 3중 차별 전북에 그런 정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이제 거기를 또 파고드는 겁니다 부산에 갔을 때는 이런 말을 했었죠 부산은 재미없습니다이 재미있긴 한데 서울 강남 같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이 그래서 또 그때도 부산은 재미없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화를 돋꽃지요 지난 여름인가요? 경선 때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가 주체가 되어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없었습니다 이낙연 내보내봤자 안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백제가 주체가 돼서 한반도를 어떻게 한 적이 없다 통합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경을 쳤었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그러면 뭐 갈변이다 마이크만 대면 그냥 줄줄줄줄 몇 분 몇 시간 말을 잘할 것 같은 이재명의 말을 녹음해가지고 풀어놓으면 그냥 그대로 문장이 딱딱딱 아큐가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지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뭐 현란한 말솜씨다 이런 습관적인 문장을 몇몇 언론들이 계속 쓰고 있는데 또 뭐 사이다 발음이다 사이다 발음 현란한 말솜씨 달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알아차리셨어요 현란한 말솜씨는 진실을 가립니다 더듬거리는 말투 거기에 오히려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알아차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하루에 한건주의로 공약도 발표하고 정책도 내놓고 하지만 그러면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냥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만기 칠남형의 갈변 그 혀로 이야기를 쭉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박수도 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지율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국민들 귀에 아 저 사람이 또 뭘 감추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TV토론이 앞으로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의 법정 TV토론 세 번 있고 또 두 사람이 합의하면 또 여러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말이 그냥 청산유수 그거를 우리 옛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말이 번지르르 한 놈 믿지 마라 이른바 번지르르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신문 방송에서는 차마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못하니까 현란한 말솜씨 그랬는데 그 현란한 말솜씨를 우리 어르신들이 쓰는 말투로 바꾸면 아이 저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 해 이겁니다 말 번지르르 한 사람의 특징 속마음을 감춥니다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그게 먹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선일보 중화일보 동화일보 채널A TV조선이 나를 비판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솔깃하게 나한테 쏠리는 유권자가 훨씬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지역 감정선을 건드립니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선거 전략은 그래 조중동한테 욕 먹더라도 이게 효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넣습니다 고맙습니다